이 시아플리 위험을 가지고 안 조리잖아? 네. 한쪽? 네. 관심쟁이네. 어? 자. 더그랗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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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앞손을. 그 아가처럼. 앞손을. 앞손을 이렇게 말 써야지 니가. 앞손을. 그럼 앞손을 줄여. 저번에 예수생 것처럼 탕 이렇게 나가야지. 이렇게. 이렇게 하지 말고. 해봐라. 앞손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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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틀려준다 이란 말이야. 딱. 조금 틀려준다. 딱. 또 이렇게. 편하게. 딱. 편하게. 딱. 양쪽.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딱 그 자리에 줘 봐라. 그래. 딱. 딱. 덮. 안 찍으려. 앞손을 올려야지. PAK 찍어. 안 찍어. 내가 올려야해. 앞손을 올려야지. OOK. 지금. 빡 찍으라고. 그게 니가 지금 찍은 것 같은 마심같지? 내가. 그래서 몸이 차가쁘잖아 땅 때려줘야지 다음 동작을 때려줘 더 죽여라 더 더 더 더 더 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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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어정중에 상대한테 맞는 거리가 이 거리에 때려가라 이 거리에 와가있단 말이야 상대가 때릴 좋은 위치에 거리가 떨어져서 이 정도 거리의 포즈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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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어정중에 거리가 이 거리에 잘 잡아야 돼 이 거리에 잘 잡아야 돼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계속 더 더 더 더 바로 저희 영상을 보면 네가 공개해봐라 네가 공개할 때 여기서 연차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나중에 크게 크게 그걸 맞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네가 이제 곧이 네가 포즈 화이팅 무슨 일을 할 때 시끄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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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에 못생겼어 싹싹싹 이 다리가 이겨서 하나 둘 셋 넷 이리 들어가라 시작 하나 둘 아참 대박 고가잉 이 자세에서 전체를 갈라지 말고 탕 탕 탕 탕 탕 자동 돌아오는거니까 연습을 해야되나 말이야 지금 니가 손이 자동으로 못 돌아오는거야 빨리 여기 땅 땅 땅 끝까지 때려가서 돌아오게 만들어봐 더 이후로 조금 더 팔뚝살 또 없어지겠다 자 시작 팡 팡 던져 끝까지 이까지 오지 말고 이 상태에서 땅 땅 땅 이걸 해야지 이걸 때려는거니까 통통 이것은 힘든 뭐 땅 땅 땅 땅 이렇게 던져 시작 아찔 잘못하면 인대가 날아가 이 상태에서 눈 높이로 던져서 어깨 조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허리 힘 하치 힘 이빨 주고 시작 조금 이중노트를 때려야 돌아온다 안가면 니가 빈대 날라가 그치 더 어깨 돌려야지 더 허리하고 그래 어깨 같이 찍어야지 이렇게 시작 어깨 오른쪽으로 돌리라 부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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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나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딱 돌아가면서 때려야지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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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안 돌았대요 몸이 어깨rze reiter지 solic있다 그치등 아아아아아아rative 아아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서 carrot 거친은 딱 그대로 연습하고 있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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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lass 시작 하나 둘 셋 힘 줘라 하체 힘 입아 줘야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따로 ???? ???????? ???? ????? 그렇지, 앞에 서면서 ??? ???? ????? ????? ????? ???? ???? 상승 스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